잘 데려다줘. 데려다주기 싫어도 같은 집입니다. 조심히 가. 전화할게. 빨리 가, 빨리 가. 약속이 틀리잖아. 뭐가? 밥값. 진짜 시끄럽게. 얼만데? 42,500원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발끈하기는 진짜. 나중에 밥 싸. 내 거 빼고 32,500원어치. 분할도 된다. 진짜 쪼잔해가지고. 예지 다시 보니까 되게 귀엽지? 그때 그냥 소개받았으면 좋았을 걸 싶지? 안 됐네요. 일이 이상하게 꼬여버려서 그 가능성이 다 날아가 버렸네요. 그러길래 왜 그런 짓을 했냐? 너도 귀여워. 화났어? 아니. 화난 것 같은데. 빨리 앉아. 됐어. 빨리 앉으라고. 빨리 앉으라고. 빨리 앉으라고. 빨리 앉으라고. 빨리 앉으라고. 빨리 앉으라고. 다채로운 질감. JTBC 빨리 앉으라고. 빨리 앉으라고. 빨리 앉으라고. 빨리 앉으라고. 빨리 앉으라고.